그리고 그리고 야야야야야 아직 엄마한테 말하지마 당선된 것도 아닌데 실망하시면 어떡하냐 이..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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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예요 이게 아니 왜 내 친구 재열이가 혼자서 이게 뭔데요? 저 아무리 생각해도 장재열 씨가 좀 이상하신 것 같은데 병원에 좀 가고 사장님 뭐가 이상해요? 재열이가 일하는 데는 뭐 다 사연이 있겠지 사람들이 진짜 당신들 이거 밖으로 배포하면 내가 고수합니다 네?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으로 알아서 몰랐어요 comigo 지금이신 전화는 없는 번호입니다. 다시 확인하신 후 걸어두시기 바랍니다. 지금까지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. 다시 확인하시고 걸어주십시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